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해볼 제품은 게임 맨사에서 나온 빙고 라이너 4 라는 제품 해가지고요 빙고 게임 아시죠 요건데 세워놓고 하는 그런 게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피스 정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도 있고 노춧템에서 나온 제품이구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종이로 종이에다가 이제 보통 우리 저기 더 오엑스 놓고 하는 오모 게임 그런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설명서 간단하게 들어 있구요 칩 사용하시고 빈칸에다가 세워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4칸 해가지고 하시면 이 빙고 가로 세로 대각선 쪽 아무 쪽으로 빙고를 만드시면 되겠구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판인데요 자 열어서 한번 볼까요 메세지 잘 오세요 꼭 닦이요 자 이런 칩이 들어가 있구요 판대기 들어가 있는데 판대기 이렇게 열어서 밑에다가 칩 보관하실 수 있고 자 세워서 경기를 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연서 무슨 색깔 할래요 초록색 초록색 자 연서가 한번 해보자 4칸을 먼저 만들면 이기는 거야 자 먼저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막고 3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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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거기도 하면 삼촌이 이기지 응 그냥 아 얘기해 괜히 했나보다 5 아 기다려 해주시면 저것은 놓지 말고 출발하지 않게 우리야 한판은 될 것 같아 이거 그때 벌써 넣냐 그냥 저 버리는 건데 무슨 거기 안 넣으면 되지 아아, 맞아 아... 너도 세크하는 거 많은 거야? 흥분이 이거지, 바구야 아, 진짜 아랫해 시우고, 다시 시우고 자, 이거는 연소가 먼저 하세요 한 거야? 어... 무석부터 하겠다, 이거지? 알았어 펌추는 옆에다 놓고 자, 갑시다 막아버려 자, 이쪽으로 막고 처음은 막 해 네 머리 쓴 거야? 어디로 공격을 할까? 현석, 기회 주시고 샤 바보 여기 말아있어야지 그러면 짜잔 세칸 이렇게 해? 이렇게 해? 또 세칸? 하하... 어휴 스파 아 저게 막은 안 막을 수가 없네 맞고 니가 여기 막으면 되잖아 계산하기 바쁩니다 자 여기 3칸을 또 만들고 한참 이겼네 아 무조건 이겼다 자 3팔 징고 2판 남았어 삼순이 다 막아버리는데 으 이겼네 삼순이 으 으 에어 바보 고수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몇 번 해보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구요 어 이렇게 아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해보시고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want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